좀비 여기 집 못들어오지? 준비들이요? 집 들어와요 형 형 걔들 아 못들어오네 창문 넘고 그...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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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1 2.3 총 저 총 누구야 야 난 하얀색 머리고 아 저예요 이거 저예요 아 총너야? 아 총너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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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 누구야? 아 이게 주쌈이라는 사람이고 민호라는 사람이고 민호는 저에요 아 주쌈 죽여 이거 죽어 손 든 사람 죽여 야 주쌈 야 죽여서 아이템 뺏을 수 있어? 오케이 주쌈 주쌈 네 형 죽여서 뺏으면 돼요 주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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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주쌈 죽여 주쌈 손 들고 있는데 주쌈 죽여 황희 죽였어 야 형 아이템 다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하하하하하하 야 무슨 갑옷도 얻었다 재고야 저기 호수아비 있어 야 이거 아이템 되게 많네 형 형 형 호수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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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아비가 왜 있어 야 호수아비가 왜 있어? 호수아비가 우리 때려 야 그게 좀비에요 좀비 아 호수아비에요 좀비래 오 형 형 형 형 형 어 형 죽여줘 죽여줘 오케이 나이스 아니 개허 예 이건しい 가방이야 의자 구 마 어 의자야? 어 가방이네 가방 가방이잖아 아 나 의자인 줄 알았어 형 나 우산 있어 우산 형 오 야 우산 우산 왔냐? 내가 비울 때 씌워줄게 형 이거 이거 들고 있으면 낙세 안 입어야 형 형 집안으로 들어와봐 어? 집안에 들어와봐 왜? 여기 누워 형 형 누워 빨리 자자 야 세탁기 머리 좀 까보려고 했더니 형 나 샷건 두 개 있어 오 진짜? 어 솟었어요? 예 총이랑 여기 물도 있고 오 너무 많은데? 야 어디서 먹었어? 몰라 여기 어떤 누군사람이 나 죽여서 리스폰했는데 딱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? 아니 빨간 집이여서 들어갔는데 샷건 두 개랑 여기 허수아비도 있고 오 야 빨간 도끼 그게 세요 오! 야 빨간 도끼 오 오오! 나 도끼 뺐어 니가 나 죽였다고 차로 아 그래? 죽음 줘라 차를 어떻게 죽여? 내가 차를 구해왔는데 내가 차를 구해왔는데 지가 내 차를 구해왔는데 죽음 줘! 아니 내가 언제 널 죽여? 인마 내가 나 죽였다고 얘 뭔데? 얘 두 번째 민원님.. 민원님인가? 오케이 베이천 제트원이나 할까? 어 뭐야 뭐야 오늘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고마워